안녕하세요. 김옥순 수녀입니다. 제가 이번에 13번째 개인전 하느님 자비의 얼굴 전을 19일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비의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 역사 안에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이 주님 자비의 얼굴입니다. 이 가을은 마지막 불꽃을 내뿜는 시기에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자비를 만나는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시장에 오셔서 하느님 자비의 그림 잔치상 앞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참으로 하느님 자비의 깊이 감동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마음의ứng으로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자께 감사드려라 중독불에 비치시니 종인 처리는 영원하시도다 성령 치를 청하다니라 중독불에 비치시니 종인 처리는 영원하시도다 모든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께 평화를 청하나이다 중독불에 비치시니 종인 처리는 영원하시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